확률하고 있는데요 이제 확률에서 이제 좀 다양한 그 좀 패턴을 좀 배우고 있죠 또 이제 확률에서 이제 적어도 라는 멘트가 들어가는 확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 볼게요 어 그 적어도 라는게 수학에서 이제 구하기 굉장히 좀 골치 아파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1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그 두번 던진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은 자동으로 1회 2회 라는게 이제 자동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적어도 한번은 안면이 나올 확률 그 적어도 한번은 안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적어도 안면이 안면이 나온다 라는 것은 1회 2회 라고 할 때 둘 다 안면 나올 수도 있고 안면 뒷면일 수도 있고 뒷면 안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이 안면 이라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 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 사건 이게 아닌 사건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 이라고 하는데 여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회도 뒷면 나오고 2회도 뒷면 까 이게 약간 이제 그냥 공식인데 적어도 하나의 반대말이 모두 에요 모두 적어도 하나가 a일 확률은 모두 a가 아닌 확률이 거든가 이 적어도 하나가 뭐 a일 확률 구하는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 라는 거죠 왜냐면 경외수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 적어도 하나가 a 사건의 이제 반대 사건 약간 정확하게 여사건 인데 반대 사건은 모두 a 가 아닌 환불 근데 이게 구하는게 되게 쉬워 그래서 수학에서 이 적어도 라는 멘트가 나오면 직접 구하질 않고 이거에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요 이제 반대사건 이제 반대사건 둘다 뒷면 나와 동전을 던졌을 때 둘다 뒷면 나오는거는 이 dd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어 둘다 뒷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거지 이 4가지 경우 중에 한가지 그래서 어 수학에서 이제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은 특히 확률 구할 때 이 이거에 해당되는 사건을 직접 구하는게 아니라 이거 이제 반대사건인 모두 a 가 아닌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래서 빼주면 된다 이런걸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해요 아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좀 풀어 보자 자 o x 로 답하는 두개의 문제에 무심코 답을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두 문제 모두 틀릴 확률을 구하라 모두 모두가 수학에서 구하기가 쉬워 자 그러면은 o x 로 된 두 문제니까 1번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게 o 아니면 x 두가지 2번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게 o 아니면 x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가지 2번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가지인데 이게 연달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4다 뭐 굳이 한번 만들어보면 o o o x x o x x 이렇게 해서 4가지인거서 두 문제 모두 틀리는 경우는 뭐 x x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1번 2번 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5 이렇게 한가지 o x 또 한가지 그 다음에 x 5 한가지 xs 이렇게 4가지 경우 있다는 거죠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 경우 중에 두 문제 모두 틀리는 경우는 요 한가지죠 그래서 한가지 그래서 두 문제 모두 틀릴 확률은 4분의 1이다 근데 갑자기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적어도 한 문제를 마친다 적어도 한 문제를 마친다 라는건 적어도 하나의 반대말은 그냥 모두라고 생각하면 두 문제 모두 틀릴 확률 근데 이걸 구해놨거든 두 문제 모두 틀릴 확률이 4분의 1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직접 구하지 않고 그 반대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 뭐 요런 느낌 또 한번 해볼까 뭐 한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6 곱하기 6이죠 1회 2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36까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게 굉장히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거의 반대는 뭐냐 두번 던질 때 두번 모두 두번 모두 홀수가 나오는 경우죠 근데 이거 구하는게 쉽다라는거죠 두번 모두 홀수 나올 확률은 36분의 두번 모두 그니까 이제 1회에서도 홀수가 나와야되고 홀수는 뭐 1,3,5 세가지죠 2회에서도 홀수가 나와야되고 역시 세가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9가지 그래서 1회에서 빼주면 이제 이걸 구하게 되는거죠 수학에서 이제 저거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아 그거 여사건을 이용해서 뭔가 확률을 구해준다 요런거 방금 한게 좀 어려운거였어요 이게 이제 그 중2때 이 느낌을 안살리면은 이제 고등학교가 좀 어렵거든요 자 사건 A 또는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또는 수학에서 이제 약간 정확하게는 합집합인데 합집합이라는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니까 주학교까지는 덧셈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A사건 또는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A사건이 일어날 확률 더하기 B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같다 한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 또는 3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은 2 4 6 3가지죠 그러니까 6분의 3 3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1 3 2가지지 6분의 2 그래서 더하면 되는데 이 또는은 혹시 여기 두 사건에서 겹치는게 있으면 그 겹치는걸 한번 빼줘야되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또는은 어 뭐 더하기와 같다 볼게 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공 4 어 빨간공 4개랑 파란공 6개랑 노란공 5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공이 나올 확률은 그럼 지금 공이 10개 15개 중에 빨간공은 4개니까 빨간공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4에요 그 다음에 노란공이 나올 확률은 같은 원리로 15분의 5 근데 빨간공 또는 노란공이 나올 확률은 그냥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분의 4 더하기 15분의 5 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공을 꺼낼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풀거면은 15분의 빨간공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4가지 노란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5가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트 정리 쓰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확률에서는 또는이 나오면 이 각각 A사건 B사건의 확률을 그냥 더해줘도 같다 그래서 또는 그냥 또는은 더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겹치는게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겹치는게 겹치는게 있으면 좀 떼줘야 된다 근데 중학교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조심은 해야된다 음 뭐 이런것도 다 같은 내용들이고 뭐 또는 두개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을 두개 던지는게 좀 어려워요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죠 근데 두 수의 합이 6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두 수의 합이 6인 경우는 뭐 1,5 뭐 2,4 그 다음에 뭐 3,3 5,1 그 다음에 4,2 뭐 이렇게 되겠죠 다섯가지네 다섯가지 그래서 두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36분의 5다 두 수의 합이 10일 확률은 또 10인거 구하는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36분의 5였죠 이거 다시 한번 쓸까 좀 귀찮지만 1,5 5,1 2,4 4,2 3,3 두 눈의 합이 10일 확률은 4,6 6,4 5,5 세가지네 그럼 두 수의 합이 6 또는 10일 확률은 그러니까 6일 확률을 구했잖아요 6일 확률은 36분의 5 10일 확률은 36분의 3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도 쏘리 얘네들은 혹시 겹치는게 있으면 그걸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합이 6인 경우나 10인 경우는 겹치는게 없어서 여기서 뭐 빼주는건 없어요 근데 빼주는 경우도 있다라는거 요렇게 한번 해보고 뭐 뭐 조금 한번 어려운거 해보면 요거 한번 볼까요 지민, 석진, 정국, 태영이 어 태영이 일렬로 세울때 그럼 4,3,1 4 팩토리알이죠 아니 그러니까 4,3 2,1 갑자기 고등학교 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민이 또는 정국이가 맨 앞에 설 확률은 그러니까 지민이가 맨 앞에 설 확률을 구해보자 지민이가 맨 앞에 서면 어 지민이가 맨 앞에 설 확률은 24분에 나머지 애들 3,2,1 배열하면 되고 또는 정국이가 맨 앞에 설 확률은 정국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렇게 쭉 배열하면 되니까 3,2,1 그래서 또는 그냥 더하기 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그래서 오늘 그 좀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어요 이 적어도라는 사건이 나오면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어 사건이 나오면 이 적어도 하나는 A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걸 직접 구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이거의 여사건이 그러니까 반대 사건 모두 A가 아닌 확률을 구한다면 이래서 빼주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내용 하지만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얘네 둘 사건이 이제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빼줘야 돼요 한번 뭐 굳이 예를 들어볼까 하나 조금 이제 고등학교 레벨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어 1부터 10까지 중에 뭐 짝수 또는 짝수 또는 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5죠 2,4,6,8,10 이니까 더하기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,10 이니까 10분의 2죠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이러고 끝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왜냐면 짝수인 게 2,4,6,8,10 이고 5의 배수인 게 5,10 인데 여기서 10이 한번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10을 한번 여기서 중복해서 된 거야 그래서 그 겹치는 가짓으로 한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또는이 나오면 이렇게 겹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중학교 레벨에서는 아직 또는에서는 겹치는 것까지 내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도 있으면 뺀다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